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분은 오셨습니다. 이번에 재선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아, 저희가 수요일마다 뵙다가 선거 국면에서 한 두 달 동안 못 뵀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까 반갑네요, 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좀 설레더라고요. 설레요? 전투에 나아가서 살아온 기분입니다. 맞아요, 그 비유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선거, 이번 총선 치열하게 치르고 이겨서 돌아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선거 기간? 아,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은 그동안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사랑해주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역에 가도 많이 또 알려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죠. 아, 오마이티비에서 봤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마이티비에서 봤다, 오마이티비 구독하고 있다, 이런 얘기. 또 오마이티비에서 얘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오마이티비의 힘을 또 현장에서 확인하고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선거 때 매주 못 뵀지만 저희가 유세기간 동안 한 번 갔었잖아요. 그때 힘이 많이 됐습니다. 유세기간에 오마이티비가 와서 생중계로 했잖아요. 맞아요. 유세 현장에 봤는데. 네, 유세 현장. 춤 잘 추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요새는 제가 유세에서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유세하면서 유튜브를 동시에 라이브로 하는 유세를 하니까, 유세하면서도 댓글 읽어주고. 그런 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세 생중계 보다가 지역 주민들도 생중계 보다가 직접 보려고 나왔다, 또는 음료수 갖고 와서 생중계 보다가 나왔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힘, 생중계의 힘이 참 대단한 거죠. 쌍방을 소통하셨네요. 네, 연설하면 일방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제가 또 댓글 읽어주면서까지 했더니 기존 정치인들은 이상하다 하는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더 좋아하고, 특히 학생들은 되게 재미있잖아요. 연예인 보는 것 같은데. 네, 네. 젊은 층들도 재미있어 하고. 방송하는 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재미네. 새롭게 선거 유세도 하시고 지지도 받으셔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재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도, 또 당 내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실 21대는 비례대표였고, 22대는 지역의원이면서 또 재선의원이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배로. 일단은 이번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역행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중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안보참사, 외교참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국방위를 다시 가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간다면 국토위나 이런 데를 가는 게 맞는데, 당장 급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안보참사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당장 해병대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법이든, 많잖아요. 공범도 흉상문제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방위로 가고,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같이 병행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김병주 의원 재선했는데, 20일에 국회에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하고, 좀 주시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티비를 통해서도 현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또 관심 깊게, 주블리 김병주, 보러 오마이티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소식, 자주 오마이티비 와서 전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민심을 통해서 확인한 거, 정말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국정 방향은 옳다. 다만 국민들이 잘 몰라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국민 탓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는지, 달라진 게 맞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늘 영수회담이, 글쎄요, 윤 대통령이 정말 바뀔 마음이 있는지, 바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국민의, 국회의원이 있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수회담이 잘 성사되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갈라치기라든가, 분열 정치, 혐오 정치 이런 면을 조장한 면이 많고, 그래서 합, 통합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회담 제의한 지, 지금 700여일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열리고, 이런 대통령은 역대 없었다. 역대 없었다. 하지만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이번에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 명령을 어떻게 정부는 수용을 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지, 전 먹으심이 있어요. 그래요. 해답을 찾아야 된다. 민생이 너무 힘들고, 외교 안보, 국방 문제도 국민들이 불안해시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사실 그동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의제 조율, 일시 조율하는 회동을 보면, 계속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가장 급선무가 이제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중의 한 방법이 이제 민생지원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야 없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오히려 2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도 부족할 판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이재명 대표님이 제시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은,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잖아요. 이제 5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꼭 열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특검법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것이 총선의 민이잖아요. 사실은 특검을 하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님께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받을지는 의구심이 있어요.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특검법은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제가 할 사항은 아니다, 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거대한 민심의 어떤 저항을,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못 자랐다, 이런 평가도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거 말고도 저는 이번에 민의를 이재명 대표께서 여과 없이 전달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하여튼 국민의 뜻은 전달해야 되잖아요. 전달하고 가시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좀 두고 보시죠. 2시에 차담 형식으로 1시간 예정돼 있는 오늘 영수회담인데, 언급하신 것처럼 민생 문제나, 또 국민들이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된다. 답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 사진 찍고, 내일 많이 보도가 되겠지만, 사진 찍는 걸로 끝나게 된다면, 이건 글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그냥 시간 끌기 시, 이게 벌써 한 2주 정도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이후에, 3주, 한 달, 다음 달 되면 한 달 지나가고 되기 때문에, 그냥 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위한 영수회담을 했다. 이 차원에서 된다 그러면, 이거는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여주기식 어떤 영수회담이 된다면, 이것은 여론의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생각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야당 후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는 심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전 실무협의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의제 없이 이렇게 하자.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를, 의제 없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 사실은 의제 없이 하면 성과가 없습니다. 사전에 실무진에서 의제를 조율하고, 또 거기에도 어느 정도 공감될 형성하고, 그 다음 그걸 최종 확인하는 자리가, 영수회담이 돼야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난상토론하듯이 하면, 서로의 입장 설명을 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이해시키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홍철호 정무수석, 지금 대통령실의 이러한 태도로 봐서는, 가식적인 성과가 참 나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초짜다, 초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모처럼 2년 정도에 처음 하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영수회담이고, 지금 국민적 기대가 너무 높이 잡혀 있잖아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사전 의제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시간간 한 때는, 그렇게 기대만큼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을 보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 것인지, 민의를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앞으로 향후 방향도, 더욱 더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이 만남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